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... 자... 안녕하세요 아... 엄마! 키라서 가라시! 그걸 20원으로 갖다 줄게요 우리 기다려줄게? 네 내 갔다 와 네 내 갔다 와 응 갔다 올게 가자 와 민건이도 같이 가네 텃밭에 뭐 심기로 했지? 옷 무슨 꽃? 장미 장미 그리고 우리 텃밭 이름은? 장미 그렇지 뭐라고? 아니 버스 버스터밭? 아니 똥 똥? 똥 텃밭? 방구 아빠 아빠 텃밭? 아빠 안 돼 그래 아빠 이름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젤리 텃밭 젤리 텃밭 젤리 텃밭 괜찮다 젤리 텃밭? 응 그래 그러면 우리 텃밭 이름은? 젤리 텃밭 그래 알았어 정했다 형아는 몇 번 여행 갔지만 찬호는 오늘 처음 여행 가는 거잖아 이렇게 셋이서 찬호 자기소개 한 번만 해봐봐 연습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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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는 임찬호 홍아 동생 입니다 잘 부탁 잘 부탁 되겠지 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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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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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해보자 찬호가 잘 해야 돼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 사람입니다 저는 임찬호입니다 소가 동생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그 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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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귀여운 바람이 바람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이따 가서 이따 가서 친구들 형아들 누나들 앞에서 씩씩하게 잘해야 돼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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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고 이쪽으로 바로 내리고 따라가 가자 우리 오늘 이쁘게 사진 찍어주신대 여기서 네 예쁘게 찍어주세요 오 멋있어 찬호 찬형이 다 소원 표시? 내가 너무 표시해 이거 볼받는 거 네 조용히 하세요 오 오 자 너무 기대지 말고 조금은 나올까? 포즈가 너무 멋있긴 한데 네가 너무 들어가 있어 조금만 나가자 이만큼은 나가자 이만큼은 나가자 이만큼은 나가자 이만큼은 나가자 쪼 쪼 자 한 번 더 아하 됐다 시선이 흑몰몰따 호우 호우 자 우세이지 야 민국이 키들 좀 귀여워 그렇지 웃어야지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았어 오 형이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한 번 더 그대로 보면서 브이 브이 여기 보고 여기 웃으면서 오케이 웃어 웃어 나 이거 이게 좀 뭐가 주먹지고 있는 거 좋아 야 우리 오늘 사진 찍길 잘했지 그렇지 엄마 엄마한테 자랑해야지